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리라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평안해지고 전쟁의 위협에서 참 평안해지려면 그 나라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강한 나라 또 그 나라를 비교할 때 지칭할 때 슈퍼파워 초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러시아 이런 나라를 초강대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도도 지금 인구도 많고 강대국에 속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지만 그래도 경제강국이다. 초강대국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아요. 경제강국이다. 아니면 또 군사강국이다. 이런 10대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약소국 변방의 작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 그러니 그 약소국은 강한 나라 특히 슈퍼파워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의 현실이 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그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경제적인 능력 또 군사적인 능력 외교적인 능력 이러한 능력 이러한 파워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를 결정지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그냥 계란이 바위에 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한 짓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 이 능력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파워, 힘인 것이에요. 물리학에서 운동에 힘이 있는데 그것은 속도와 진량에 속도가 강한 더 센 만큼 진량은 제곱으로 진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 바로 운동에너지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할 때 뭐 20km, 30km, 50km, 100km 이렇게 키로 수가 속도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 이거에요. 이와 같이 이 움직이는 힘 이 파워 이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권세가 올라가는 직책을 가질까 왜냐하면 그게 다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따르는 그 힘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라의 가장 큰 권을 대권이라고 그러죠. 대권을 잡은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그 대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자인가 아닌가 선한 자인가 정의로운 자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에는 행복한가 불행해지는가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 힘을 가진 자가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면 그 힘 아래에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동서고금의 모든 힘의 논리에 따라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러한 사람들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포를 가지고 많은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에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모든 것이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끔 돼 있어요. 먹이사슬 구조를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또 어떠한 화학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가공을 통해서 건강이 헤쳐지고 또 플라스틱 이런 것이 물고기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먹는 그 사슬들이 점점 커지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 결국은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환경의 오염 그걸 통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결국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정신세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이란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영국 영화에 1943년도에 나온 가스 등 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스 등을 아주 어둡게 해가지고 말이야 잘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인다고 하니까 당신 그게 눈이 잘못된 거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세뇌를 시키고 정신적인 저작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념 체계에 잘못된 이념 체계에 속아있는 사람들이 노예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비와 이단과 이러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정신세계에도 우리가 어떠한 바른 정신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가스라이팅 정신적인 이러한 조작과 최면술과 신념 세계와 이러한 것에 가스라이팅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다. 육체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세계 또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비극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평안하고 강력하면 그 안에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해 1회 동안의 기도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응답이 바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금방 응답을 받았어요. 당일날. 그런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페르시아 파삭국 이라고 그러죠. 파삭군. 그러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파사국 군들. 이것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악한 영들이 3주 동안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내려가지 못하게 응답받지 못하게 그때 그 천사가 미가엘 하늘에서 내려온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그 파사국군으로부터 풀려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하니까 비가 왔다. 이마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인 악한 영들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의 모든 움직임에 따라서 이 세상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성프란시스 유명한 평화의 기도 유명한 평화의 기도 주여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명한 그러한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성프란시스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재산도 다 상속도 포기하고 집안에서 완전히 가출한 거죠. 파문 당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 이상 가지지 말고 그냥 맨발로 그냥 T자형 통옷을 입고 세네키라고 하나요. 밧줄 같은 걸 동에 매고 맨발에 전도자로 나가서 이 고울에서 전하고 저 고울에서 전하고 하는데 어느 고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산등성인을 넘어가는데 딱 넘어가 보니까 그 고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보는 데 이 공중에 악한 영들이 말이에요.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성프란시스와 그 제자들이 함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전쟁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그냥 땅으로 꽂아 떨어져 버리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마을이 조용해지고 전쟁했던 사람들이 정신이 버쩍 나서 전쟁을 멈추더라.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한 나라의 그 세상 속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국이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통치자와 권세자의 악한 영들이 바뀌는 거예요. 헬라국을 통치하는 영들이 또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나라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다스림이 바뀌는 거예요. 거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통치자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정사와 권세들 다스리는 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히브리스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우리가 세상에 지어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이게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니라. 믿음에는 이만큼 강력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까지는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실제로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러면서 공생회가 시작이 됐는데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성령께서 어디를 데리고 갔느냐 능력을 받으러 광야로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40일 주야를 굶주리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일을 하셨잖아요. 마귀의 미혹의 마지막 굶주릴 때 너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렇게 대적 말씀으로 세 번을 대적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한 것이에요. 이때부터 공승회가 시작이 됐고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보금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받으셔가지고 하신 일이 마귀의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사고에 눌리고 여러가지 영육간에 그러한 어려움과 공픽과 활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멸하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여섯가지가 있죠? 여섯가지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 또한 불화 탐욕 두려움 죽음 반항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모든 것 의심에서 믿음으로 반항에서 순정으로 탐욕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마귀에 일면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내가 신뜰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제 첫 번째 해야 될 얘기지만 두 번째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만 받는다고 능력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눈 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꼴방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어찌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모아놓고 크게 숨을 풀어 넣어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임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능력을 받는 조건이야.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과 불의 심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불이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그 기름이라는 것은 불이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에너지로 말하면 그 추진력을 얻는 게 불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오 나의 주님이시오 이것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것으로 끝나면 뭐를 받아야 돼요? 능력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순절날 마가의 타락방에 내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러나 능력이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불처럼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한 하루에 3천명 이상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그 초대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나 이거예요. 그들은 성령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능력을 받지 못할 때는 두려웠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굳건하게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무시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그때까지 기한이 없는 기도를 한 겁니다. 50일 만에 오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100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계속 기도하는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불의 혀처럼 능력이 임하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통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엄청난 권능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됐다 이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능력의 사자들이 되었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능력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에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래 그러나 복음 전파는 능력 전파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한다 이겁니다.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따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주를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게 능력의 역사심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러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능력은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능력과 분리게 되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속에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파괴적인 능력이 없어요. 두나미스 힘 파워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병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엎지를 못해 영과 혼을 찔러 쪼갤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마치 알루미늄을 추출하기 위해서 복구 사이트라는 그 광석을 불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2만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1시간 동안 통과시켜야 돼요. 그보다 낮으면 일반 전기로 하면 복구 사이트는 망가지고 말아요. 추출이 안 돼. 그러나 2만 볼트 이상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전기 에너지를 통과시켰을 때에 비로소 복구 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되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사람을 치료합니까? 그거 다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말로 사람을 감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해 그 사람의 진정으로 해방되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 속에 이만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가 않아 이것도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고 병자도 고치는 것 같고 이러한 기적적인 거짓 표적과 기사가 이르긴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이 아니에요. 거짓말 자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마귀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뭐였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였잖아요. 루시퍼를 보세요. 하나님의 찬양대장이고 하나님을 경호하는 그룹 천사 아닙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가공할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이 지구를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루시파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는데 그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란군 보세요. 반란군 원래 반란군이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국군이었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국군인데 이게 그냥 뭔가 이상하게 됐어 생각이 그래서 오히려 반군이 됐버린 거예요. 반란군이 우리나라 여순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군이 반란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반란군이 됐다고 해서 무기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는 그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이게 타락해서 말이야. 신앙적으로 배교해버려. 그렇다고 능력이 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병자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 무속인들도 귀신 쫓는다고 뭐 그리고 승려들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실은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의 그냥 흉내 내는 것 뿐이야. 마귀가 이로 가라 저리 가라 서로 간에 속임이야. 속임.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 더 심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러시아 시대 때 수도승이었던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이 있었어요. 요승. 제정 러시아 시대 때 니콜라 2세 황제 때 그런데 요승이 말이에요. 사실 카톨릭의 수도승이었는데 능력을 받았어. 그런데 이 능력을 받은 건 좋은데 그래서 신유의 은사도 있고 희한한 이런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높이 받았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마침 니콜라 2세 황제의 아들이 혈우병에 걸렸어. 그리고 혈우병에 가가지고 그냥 피가 멈추질 않아. 그래서 그 라스푸틴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네.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승을 불러다가 우리 아들을 좀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라스푸틴이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니까 그 아들의 혈우병이 좋아졌다. 이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또 황후가 그냥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정신적으로 매우 쇄약해. 그러니까 이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매료가 돼버린 거야. 그 왕후가 말이에요.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기에 있는 귀족 부인들이 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승의 희한한 이러한 은사라고 그러면 은사할 것 그 능력에 그냥 완전히 매료된 거야. 그렇게 해서 전부 농락을 당한 거예요. 농락을. 황후까지도 농락을 꼼짝을 못해. 행여나 그 니콜라이 이세 왕도 자기 부인이 그냥 너무 심기가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전쟁에 1차 세계 대전의 원정을 나갔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왕이야. 그냥 황제야. 그래가지고 세금을 90%씩 걷어봐라. 농민 방귀가 올라오니까 그냥 무차별 그냥 군대로 해서 그냥 총을 쏴서 다 진압을 해버리고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귀족 부인의 남편들이 귀족들이 이건 안되겠다. 이 나라가 망하겠다. 전원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이 딱 작당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런데 안 죽어 사람이. 희한하게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이 이제 얼음물에다가 깡깡 얼음물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죽지 않고 이게 그냥 얼음이 전부 손가락으로 말이야 이렇게 파헤쳐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익사를 해서 결국은 나오지를 못하고 이마만큼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설사 타락을 했어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신념이나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 뇌호흡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장악을 당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교주의 명령과 시키는 대로 꼼짝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린다. 이 가스라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다른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세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결국은 고통 주고 또 그냥 고문을 하고 노예화시키고 결국은 완전히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나라가 한때 그 요승이랑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승에 의해서 농락을 당했잖아.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바로 흑암의 권세를 다 분별하고 그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모아야 제압할 능력을 뱀과 정간을 밟을 뭐를 줬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권능을 능력은 권세보다 약하다. 이게 사실 권세도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만큼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뭐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마귀가 되고 타락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누가 보곤 9장 1절 말씀에도 보이시게 되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능력을 받으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군인이 무장하지 아니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지 않고 나아가면 백전 백패 아닙니까? 왜 우크라이나 이렇게 서방세계에 좋은 무기 좀 달라고 오냐? 아우성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도 이번에 무슨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총리가 온다네? 뭐하러? 무기 좀 달라고 온다네? 우리나라 무기가 폴란드에 그냥 몇십조원어치 팔려서 그냥 뭐 이건 뭐 방산시장이 아주 대박이 난거 아니 우리나라 왜냐면 빨리 만들어 그냥 그 생산능력을 상상을 초월해 우리나라 이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선호하는게 급하니까 물론 성능도 가격 대비 탁월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우리가 투입된 하나님의 전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뭐를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무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거야 여러분 그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건방지게 나가다가 당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뭐 시몬 마술하는 자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귀신 쫓고 이런 거 보니까 자기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 베드로에게 돈을 좀 주고 말이야 이러다가 말이야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할 죄다 말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괴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한 능력이 없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밖에는 문자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자유캐하는 영적인 자유함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무슨 말이냐 무슨 다른 성령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문자에 있으면 안 된다 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리스되 너희에게 여자씨 만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를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게 심기어 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야 그 능력을 믿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귀신 들린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 아들 귀신 들린자를 내쫓지를 못해 능력이 없어 그래서 혹시 예수님도 못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께 아니 제자들은 능히 이걸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은 좀 기분이 나쁘셨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말라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크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야 그 능력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신경을 그 뽕나무는 암이 될 수가 있는데 암덩어리를 뽑아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게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믿으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능력 받은 자의 비결이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문제 내 딸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해 주신다 이걸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지라 문제는 의심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걸 못 쫓아 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마고문 9장 29절에 보면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은 만큼 그만큼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이런 이유는 좀 강한 이유예요 귀신들 가운데서 약한 귀신들도 있지만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귀신들이 이걸 이 파워를 그냥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적을까 나는 왜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까 딱 결론은 한 가지예요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일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짝 엎드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위로부터 권둥이 임하기까지 무제한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하는 것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자원적으로 그때 능력 다른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능력이 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의 문제 난치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새깁니까 흑암의 권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거린에게 성전 비문이 아닌 거린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목을 잡아 일으키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게 있어야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기도해요 하루에 세 번씩 제9시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에 세 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비문에 앉은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하고 손을 잡을 때 베드로에 있는 그 능력이 그 거린의 발목에 힘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병고침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목사님에게 오세요 능력받은 목사님 기도를 받으십시오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불철주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도 저에게 성령과 불로 침녀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